전남 의과대 신설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둔 동북권 국회의원들 간 기싸움 양상을 보이며 소지역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.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의과대 신설과 별도로 전남대학교 병원에 여수 분원 설치를 추정하고 있고, 여수을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과대, 광양 간호대, 여수 대학병원 설치론을 내걸고 있습니다. 또 순천광양곡선 구리에 갑 소병철 의원은 목포와 순천의 의과대 캠퍼스 설치를 희망하는 등 전남의 의과대 문제가 동서북권을 넘어 동북권 소지역주의로 갈등에 첨해지고 있습니다. 하고있습니다.